네 모빌1 최고의 엔진오일로 부드럽게 아침 시작하시기 바라겠고요 출근길 다르더라고 네 달라니까 확실히 달라 너 보니까 달라요 부드러워요 밟을 때 그냥 쭉 나가 쭉 나가죠 여러분은 자본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본주의 정말 무섭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본주의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총풀한테 물들어서 그런 거야 쭉쭉 나가니까요 박병창 부장님도 엔진오일 꼭 모빌런 쓰시죠 네 뭘 썼을끼다 네 모빌런으로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어제 미국 시장이 지금 이렇게 웃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을 때가 아니죠 네 좀 한번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 투자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시장은 변동성을 가장 싫어하죠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반영을 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거나 지장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어제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네 세 가지가 크게 있었는데 하나는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95달러까지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상하이 봉쇄 정책 그리고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정책 이것으로 인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그때 해석이 좀 다르죠 또? 그렇게 비정감 있어가지고 못 해먹겠다 오를 때도 안 좋고 대려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급등락하는 게 안 좋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겠고요 전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두 번째는 국제 수익률이 지금 급등을 했죠 좀 전에 뉴스탄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3.2%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2.77%까지 올랐습니다 2년 만기 2.49% 3개월 만기는 0.71%인데요 상대적으로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오히려 어제는 그냥 부합 수준에 있었고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딸린드스가 100레벨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약세가 되고 우리 원화가 1,235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될 수가 없죠 원화가 이렇게 계속 또 고공으로 올라가서 뒷전의 고점이 1,244원이었습니다 지금 우려의 목소리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세 가지 변동성이 있었고요 이 세 가지 변동성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고 어떤 흐름이 있었냐를 설명드리면 어제 중국의 PPI 발표가 있었는데 8.3% YOY로 나왔고요 전월의 8.8%였습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7.9%다 그래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절대 수준은 사실 좀 내려왔어요 다시 9%로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시작을 끌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CPI가 1.5%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중국의 CPI도 향후에 더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우려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PPI와 CPI가 발표되면서 미국의 CPI 우려가 생겼고 양쪽 기초가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PTE크들이 급락하는 현상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화가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종전 또는 휴전 회담한다라는 얘기하다가 요즘에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됐고요 달러 강세와 함께 위아나와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요 빅테크 종목들이 2에서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가 4.8%, 엔비디아가 약 5%, 비트코인 선물이 약 6.7%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시장을 끌어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마이너스 0.27%, 269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다가 1.38%, 921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 어제 중화권 증시가 급락을 했어요 어제 아침에 딱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반등 시작했거든요 왜 반등했냐면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선물 대량 매도했죠 이것을 일부 환매수 했습니다 아침부터 그러면서 오전에 반등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중화권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상해 지수가 2.6%, 홍콩 H가 3.76%, 대만 1.37% 하락했거든요 이거 봐서는 우리 코스피가 어제 하락폭이 좀 작았죠 이것은 파장 상품 시장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작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등 시도하다가 중화권 시장이 급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다가 1.38% 하락해서 92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도 프로그램 매도도 1,460억 정도 있었고요 섹터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수급은 IT를 매도를 하고 자동차를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신주 중에서 SKT, LG유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구공권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KT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비료, 사료, 농업, 자원개발, 정류 이런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맨 마지막에 제가 약세장 특징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약세장의 가장 큰 특징은 유틸리티와 그리고 개별 소용주 그리고 필수 소비제가 오르는 게 약세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죠, 시급료 뭐 이런 거 그래요? 지금이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우라가미고니오가 얘기한 게 그대로 그냥 지금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이 약세장으로 될 때 필수 소비제는 왜 그러자면 경기가 아무리 안 좋고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필수 소비제는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게 유틸리티다 그리고 소용주 위주로 시장이 움직인다 지금 현재 시장은 약세장의 특징답게 그런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어제 국제수익률 급등으로 또 얘기들이 많으셨습니까? 이거를 지금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3.24% 간 적이 있습니다 2018년 10월과 11월 이 두 달간 급격하게 오르면서 3.24%까지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제가 그때도 한참 방송을 막 하면서 이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3.24% 곧 좀 후회하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나스닥이 어땠냐 10월에 급락했고요 11월에 부합권이었고 다시 12월에 급락했다가 2019년 1월부터 급반등하기 시작해서 다시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화면은 미국의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입니다 왼쪽 맨 끝에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게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의 2018년도 12월, 11월 고점 3.24%까지 올랐을 때입니다 그렇게 올랐다가 고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되면서 다시 하락을 했고요 지금 오른쪽 끝에 국제수익률 끝에 보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맨 저점으로부터 올라온 거는 팬데믹으로부터 올라온 거니까 그건 빼고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나스닥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어떻게 움직였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중간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2018년 10월, 11월의 차트입니다 마이너스 14% 저점으로 반등했다가 그 다음에 부합이었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14%에 반등했다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2019년도에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2019년도부터 국제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면 저 맨 끝에 나스닥 차트의 맨 끝에 또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금리를 올린다고 시작을 하면서 1월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금리와 연동해서 이렇게 본다면 지금 2개월 급락했다 3월 반등 주고 4월에 지금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노이즈들이 있습니다 그건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냐라고 늘 항상 얘기를 하지만 다를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과거의 흐름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 당시에도 2018년도, 2019년도에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있었고 두 번째 양적 긴축을 진행을 했고요 세 번째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됐고요 네 번째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의 유사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차트에 오른쪽 차트에 중간에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음봉하고 지금의 떨어지는 음봉하고 보면 지금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퍼센테이지는 비슷합니다 왜 그렇게 보이느냐 차트에서 5분에 오를 때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봉들이 크고요 그래서 그 봉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부분들도 이런 차트들을 보면서 아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텍스트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프로님 혹시 잘 아시겠지만 일단 먼저 양적 기축이 가시화되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급등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해요 그러면 채권 매도 해야겠죠 채권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니까 채권 가격이 급락합니다 일정 시점에 가면 채권 가격이 계속 급락을 하면 일정 시점에서 채권에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겠죠 채권 플레이어들이요 그러면 국채 수익률도 반대로 안정화되겠죠 지금부터 시장에서 바라볼 것은 지금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시냐면 국채 수익률이라고 하면 그게 금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금리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국채 수익률이 표현이 적당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국채 수익률이라고 하면 뭐가 보통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국채 금리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국채 수익률이라고 하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채권을 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안정화되거나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아시는 내용이지 않으시니까 지금 정포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요 분명히 시장은 일정 수준에 어느 정도 되면 채권 시장 플레이어들도 저가 매수의 어떤 타이밍을 분명히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 타이밍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고민하는 게 지금부터 관건이에요 제가 그때 2019년도에 이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게 또 시장에서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라고 물론 표현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유독성 시장에 풀어놨기 때문에 훨씬 더 높게 가지 않겠냐 양적 긴축이 더 강하지 않겠냐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쯤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지만 지금 월가에서는 분명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고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데 이 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저점을 짓고 올라갈 거냐도 분명히 채권 플래드는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지금 월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고점 전망은 현재는 3.2% 수준입니다 그 당시에 3. 아까 제가 보여드릴 때 몇 퍼센트였죠 3.24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이거보다 좀 더 높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월가의 전망은 전망은 3.2%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3%를 넘어가는 그런 순간에 그 밑에 있을 때는 1% 2% 때는 시장이 크게 텐트넘이 없잖아요 그런데 3%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당시에도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77%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3%를 넘기냐 안 넘기냐 이 상황 속에서 단기도 위주로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장에서는 채권 가격의 하락이 저점이 어느 정도일 것인지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국채 수익률이 고점이 어느 정도일 건지를 지금 가늠하고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채권 플레이어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시장은 그것에 연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월과에서 나오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고점 전망 이것을 계속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도 4월에 반등 시도를 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는 중국발 노이즈들이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도시봉쇄하고 있는 것은 장기화하고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하다가 중앙권 시장이 하락하면서 다시 하락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냐면 지금 이 내용입니다 CPI나 PPI도 역할을 했겠지만 영향을 주었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역전됐습니다 어제 장중에 미국이 2.77%고요 중국이 2.6%예요 요즘 뭐 다 역전이네 이거저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2015년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자금들이 국채 채권 시장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권 시장 훨씬 큰데 중국이 2.6%고 미국이 2.77%예요 그러면 다 돈 싸들고 가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금리를 미국보다는 빨리 올려야 된다라는 게 이 논리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중국이 어제 역전이 됐어요 이게 역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달러를 싸들고 미국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국채도 지금 순매수를 하긴 했는데 3월달에 아주 조금밖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년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달러 강세가 된 거죠 달러 강세가 되니까 어제 위아라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돼서 1,235호까지 올라가서 우리 시장은 하락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중국이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고점이 어디냐 이게 지금부터 굉장히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의 맥코르 희망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우리 시장 내부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지금 옵션 만기일이죠 이번 주예요 파생상품 시장에서 독특한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워낙 약세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고 현물 매도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오랜만에 오랜만에 옵션 시장의 포지션을 봤더니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콜과 푸트 옵션을 동시에 매수를 양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때 외국인들이 콜을 엄청나게 매도하고 있었어요 매도? 네 매도 안 좋게 보는 거네요 네 안 좋게 계속 상방을 가둬두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 봤더니 이번에는 양매수 전략 이거 스트랭글 스트레드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지션을 봤을 때 두 가지의 의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물론 합선 포지션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단순하게 이걸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현물과 선물 포지션들이 지금 매도 일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옵션은 소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작은 금액으로 굉장히 클 수 있는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부분들을 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고요 위든 밑으로든 크게 움직일 거다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저도 되게 보면서 의외였습니다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콜도 왕창 사놓고 풋도 왕창 사놓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물론 합선 포지션에 의해서 그렇지만 일단 현 선물을 계속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변도성 핵지를 위한 포지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콜은 조금 그래도 시장을 좋게 보는 거고 풋을 샀다는 거는 좀 안 좋게 보는 건데 두 개를 같이 사서 어떤 상황이 오든 한번 대응을 해보겠다는 게 이 사람들 전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물 선물을 워낙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반대 포지션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전략들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합선 포지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석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있는 그대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우리 주시장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도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미국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해서 중국보다 더 높아지게 되니까 같은 돈이면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한 미국 달러로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미국으로 돈이 몰리고 미국 돈이 몰리니까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다른 신경국들은 오히려 환율이 더 약해지는 이런 상황이 아까 일본 소개해 주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거 지금 맥코리 시왕 먼저 말씀을 드렸고 금리와 주시장의 움직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중국발 노이즈와 그리고 파생산품의 변독성 했지 이런 부분들을 쭉 본다면 전반적으로 시장은 또다시 한 번 이렇게 변독성이 좀 큰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불안한 구간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불안해하다 보니 어떤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 베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특히 위쪽으로는요 그러니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는 대형 전형이 계속 매도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 보유 종목을 어떻게 그냥 이걸 가져갈 것이냐 지금 뭐 특히 IT의 삼성자를 얘기를 든다면 삼성자가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종목은 테마나 이슈별로 계속 움직이는 개별 종목 장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종목에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거래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면 변독성이 굉장히 커지고 악재들이 좀 나왔다고 표현을 좀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면서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차도 보여드렸듯이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그 이후에 과거에 어땠냐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국내 2차 전지 업계의 전에 제가 지난주인가 재진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차 전지가 완성체 업체의 생산 차질과 원자재 가격 급등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이익이 감익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많이 했는데 컨센서스로 상위하는 실적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소재와 반도체 소재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주가가 이것은 원통형 전지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원통형 전지 관련된 것 쪽으로는 주가가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은 이쪽 섹터에는 호재성 재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의 게임 신규 허가를 판호라고 그러죠 8개월 만에 어제 신문지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중국의 허가를 기다리는 게임 업체에는 호재성 재료가 됐고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프리마켓이나 이런 데서 게임 업체들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반응하는지 게임 쪽을 또 갖고 계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를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했는데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1,000개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세요 BSI는 100을 넘어가면 향후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100 아래로 가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지금 106까지 2021년도 갔다 다시 떨어졌다 지금 99, 100까지 왔는데 다시 좋아지고 있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화면을 보면요 막대 그래프를 보면 백화점은 111이에요 백화점 111, 대형마트는 88에서 97, 편의점 85에서 96, 슈퍼마켓은 82에서 99 다들 좋아졌죠 그런데 온라인은 107에서 96으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오프라인의 소매 유통업들에 대해서 향후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어제 조사였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해운 컨테이너 운원 지수인데요 지수의 차트입니다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해운 운원 지수들을 그려놨는데요 이번에 상하이에 봉쇄령 때문에 이런 거냐? 그런데 실제로 보면 2021년 중순서부터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구리 가격도 그랬고 석탄 가격도 그랬고 원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병목 현상으로 해서 급등했던 글로벌 운임 지수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쪽으로부터 서서히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글로벌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서 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으로 이런 것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이런 흐름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목 현상도 조금은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 해운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네 시간 잘 들었고요 내일도 아침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스피디하게 했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인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구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구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